상시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예제 파일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왼쪽에서요. 모든 액세스 개체의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의 첫 번째 테이블 문제입니다. 테이블 문제에서 봉사기간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봉사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는 기간 코드 필드는 S-00 같은 형태로 대문자 1개, 기호와 숫자 2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기 위해서 입력 마스크에다가 입력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등호 크다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영문 대문자 1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문 대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L자를 입력하시고요. 빼기 숫자 2자리입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숫자 2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그 다음에 빼기 문자, 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세미콜론 하시고요. 하이픈, 중간에 있는 하이픈을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0을 입력하시고 화면에 표시할 기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까지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코드에 대한 입력 마스크 작업을 하셨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 내역 테이블에 현재 작업한 봉사 기간에 대해서는 저장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장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봉사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쭉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의 시수 필드에 대해서는 시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부터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시고 입력을 하시는데 문제에서 1부터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해서 B, E, T, W, E, E, N, 1부터 엔드 8까지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다음은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봉사 날짜 필드에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시간을 포함하는 시스템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그럼 기본값에다가 입력하는데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네요.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날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본값에다가 D, A, T, E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자동으로 대문자로 D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봉사 내역에 대한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면 예 한번 누르셔서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제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제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에 대해서 학과 필드를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 인덱스에 오셔서 인덱스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화면을 클릭하셔가지고 화면 확대의 상태에서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작게 할게요. 학과 필드에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제학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연락처 필드는 빔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빔 문자열 허용에다가 거설을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얘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학생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완성하는 두 문항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저장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클릭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1번에 DB 구축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4점씩에서 4호 20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기를 이용해서 엑셀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네요. 외부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가져오기 및 연결에 엑셀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 C 드라이브의 커말 1급 폴더에 가셔서 문제집에 데이터베이스 상시 시험을 선택하시고 추가 기간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추가 기간에서 범위에 정의된 이름 추가 기간의 내용을 가져와서 봉사 기간 추가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범위에 이름 정의된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있는 범위 표시를 꼭 선택하시고요. 이름이 있는 범위 표시 선택하고 추가 기간 다음을 클릭합니다. 첫 행에 열 머리끌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서 기본키는 없음으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봉사 기간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기간 추가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클릭하시고요. 닫기 클릭하시면 화면에 봉사 기간 추가라는 테이블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범위 클릭하시면 네 엑셀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액세스의 테이블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B 구축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위쪽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시고 관계를 클릭하신 다음 기존에 추가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내역 테이블은 있네요. 그 다음에 봉사 기간 테이블 가져오기 위해서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봉사 기간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봉사 기간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봉사 기간 테이블에 기간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사 기간 테이블에 기간 코드를 선택하셔서 봉사 내역 테이블에 기간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화면에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문제에서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세 번째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이 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DB 구축 세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을 완성하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시된 그림에는 하나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자에 교차하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 화면에 속성 시트 창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모드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현재 폼은 연속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보기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문제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단일 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보기 단일 폼 선택하시고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아래쪽에 탐색 단추와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표시하기 위해서 형식 탭에서 문제 제시된 레코드 선택기를 선택하시고요. 표시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탐색 단추 표시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재 폼에서 레코드에 추가나 레코드 삭제가 가능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삭제가 가능하도록 추가가능, 삭제 가능해 모두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본문 영역에 TXT 기관명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면 속성 시트에 TXT 기관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서 기관명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시 TXT 봉사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봉사 날짜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원본에서 봉사 날짜 필드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 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 바닥글 두 개 텍스트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TXT 총 시수를 선택하시고 시수에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화면에다가 총 시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총 시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콜론 한 칸을 띄우시고 큰 따옴표 닫아서 텍스트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썸을 통해서 시수의 합계를 구해서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원본을 입력하시고요. 네 그 다음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일단은 봉사 내역 입력 폼에 폼을 완성하는 다섯 문항을 작성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 폼 보기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총 시수와 봉사 날짜 그 다음에 기간명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두 번째 문제도 봉사 내역 입력 폼에서 작업을 하네요. 봉사 내역 입력 폼 다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폼 바닷글 영역에서요. 현재 텍스트 상자 하나가 있는데 TXE 봉사 시수 합계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학과가 회계학과인 학생들의 봉사 시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컨트롤 원본에다가 입력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D섬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건데 등호 입력하시고요. D섬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이어시고 첫 번째 시수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시수 필드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봉사 내역 입력 폼의 폼 바닷글 영역에 TXE 봉사 시수 합계 컨트롤에는 학과가 회계학과 조건이고요. 그 다음 봉사 내역 입력 커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는 테이블 또는 커리는 봉사 내역 입력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심표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조건은 학과가 학과 필드가 같습니까? 회계학과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회계학과 학과는 텍스트이니까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뒷섬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컨트롤 원본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하신 다음에 맞게 봉사 내역 커리를 참조해서 학과가 회계학과에 해당한 시수의 합계가 표시가 되는지 우리 폼보기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 제시된 결과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화면하고 2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럼 두 번째 폼 완성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봉사 내역 입력 폼에 다시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입력 폼에 학생 정보 확인 CMD 단추 CMD 보기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재학생 관리 폼을 폼보기 형식으로 여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 이름은 재학생 보기라고 매크로를 저장하실 거니까요. 매크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만들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폼을 보겠습니다. 라고요. 오픈 폼 폼을 열겠습니다.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실 건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의 이름은 재학생 관리 폼을 여실 거고요. 그 다음 폼으로 여시는데 조건은 외열 조건문에다가 작성을 하십니다. 조건은 학번 필드의 값이 TXE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정보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클릭하셔서 학번 필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학번 필드가 같습니까? 그 다음 현재 예제에 당시 시험 문제에 폼에 가셔서 폼에 모든 폼에 그 다음 봉사 내역 입력 폼에 TXT 학번에 컨트롤에 입력된 값과 학번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모든 폼에 봉사 내역 입력 폼에 TXT 학번을 선택하시고 확인 이 조건에 만족한 폼을 재학생 관리 폼을 보겠습니다. 표시하겠습니다.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매크로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매크로 이름을 재학생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기 누르셔서요. 재학생 보기 확인 한번 누르시고 매크로 작성을 하셨다면 매크로 창은 닫으시고요. 학생 정보 확인에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하면 클릭에다가 조금 전에 작성한 매크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학생 보기 그리고 나서 폼 보기에 가셔서 현재 표시되어 있는 레코들 중에서 이동해 보시고요. 김민교라고 되어 있는 학생 정보를 좀 보고 싶습니다. 학생 정보 확인하시면 화면에 재학생 관리 폼이 열리고 김민교에 해당한 학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봉사 내역 입력 폼 다시 한번 저장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사 현황 이라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왼쪽에서 봉사 현황 보고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기관명 내에서는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 이라는 창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기관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같은 기관명이라면 정렬을 추가하셔서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학과 필드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TXT 날짜 컨트롤에는 선택하면 페이지 머리끌에 지금 나오라고 함수 들어있는 TXT 날짜 컨트롤 선택하시고 표시 예제와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형식 탭이나 모드 탭을 클릭하셔서 형식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형식은 연 하고 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 는 네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연 하고 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 는 네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Y를 네 번 입력하시고 연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월은 한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이라고 입력하시고 월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셨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기간명 머리끌 영역에서 기간명 머리끌 선택하시고 머리끌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 쪽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본문 영역에 TXT 기간명 선택하시고요. TXT 기간명 컨트롤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기간명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속성 시트에서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쭉 내리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 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예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을 클릭하신 다음 컨트롤 음본에다가 입력을 하시는데 화면을 확대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O라는 숫자가 먼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페이지 라고 복수로 작성하시고요. P-A-G-E-S 그 다음 O 다음에 페이지 중 이라는 텍스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시고 페이지 중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가 또 들어있네요. 한 칸 스페이스 띄우시고 큰 따옴표 닫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P-A-G-E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M% 페이지라고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까지 작성하셨다면 현재 작성한 내용을 저장 한 번 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문항의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작성한 내용을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위쪽의 날짜 그 다음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도 표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페이지 번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이제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름 단추와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시술을 기준으로 정렬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름 C&D 오름을 선택하시고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을 원클릭을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살짝 확대 그 다음 오름을 클릭하면 단추를 클릭하면 시수 필드를 기준으로 오른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요. 현재 폼에서 밑점 정렬하겠습니다. 오더바이 기준은 시수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ASC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현재 폼에 오더바이 원을 출입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셨다면 프로시저 창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두번째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시수 필드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 내림을 선택하시고 원클릭에서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내림 차순 하겠습니다. DESC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작성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프로시저 창은 닫으시고 일단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폰복에 가셔서 오름을 클릭하면 시수가 오름 차순 되는지 내림을 클릭하면 시수가 내림 차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현재 작업한 봉사 내역 관리 폼은 오른쪽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첫 번째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 그 다음에 봉사 기간 테이블 더블 클릭 하셔서 두 개 테이블 추가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이용하여 하늘 요양원의 봉사 내역을 조회하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봉사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봉사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조건에서 하늘 하늘 요양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명에 가서 조건에 하늘 요양원 이라고 쓰실 건데요. 하늘 하늘 요양원 입력하시고 하늘 요양원 입력하시고 화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간명에 대해서 체크를 해제 하시고요. 그 다음 봉사 내역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해서 봉사 내역을 오름 차순 봉사 내용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정렬 하셨고 조건에 기간명은 하늘 요양원 이라고 입력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작성하신 내용 결과가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은지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보기에 가셔서 커리 확인해 보시면 봉사 내용과 봉사 날짜 표시된 커리가 8개 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커리는 하늘 요양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번째 커리를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두번째 커리 문제 보겠습니다. 두번째 커리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 참조하는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3개 입니다. 이럴 때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봉사 기간 봉사 내역 제약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3개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기간명이 필요한 필드들을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요. 기간명을 선택하시고 봉사기간의 기간명 그 다음 행에는 기간명 열예는요. 학과별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과명을 학과를 선택 네. 제약생의 학과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행과 열예 교체하는 부분에는요. 봉사 횟수는 봉사 코드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코드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기간명 옆에 보시면 총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봉사 코드를 가지고 행 레이블로 총 횟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필요한 필드는 배치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크로스 탭을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쪽에서 행과 열을 설정하실 건데요. 크로스 탭에 오셔서 첫 번째 기간명을 행 머리끌로 사용하실 거고요. 학과는 열 머리끌로 표시할 거고요. 기간 코드는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 값은 개수를 표시할 겁니다. 화면을 살짝 다시 작게 하고 요약에 가서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봉사코드 하나를 더 추가하셨는데 얘는 행 머리끌로 표시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묶는 방법 요약해서 개수를 선택하시고 앞에다가 봉사코드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총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총 횟수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작성하신 퀄의 내용이 제시된 그림과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기간명 꿈나래 복지관부터 희망 복지관까지 총 횟수 표시가 되어 있고 관광 경영 과부터 회계 학과까지 개수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봉사 횟수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봉사 내역 더블클릭 재학생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실 건데요. 학과 필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봉사 학생 수는 학번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학번 필드를 더블클릭 하시고 학과별로 봉사 활동을 한 학생들의 총 인원수와 총 시수를 조회하는 학과별 봉사 현황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시수를 구하기 위해서 봉사 내역의 시수 필드를 더블클릭 합니다. 3개 필드가 추가된 상태에서 위쪽에 요약을 클릭 하셔서 아래쪽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하겠는데요. 일단 화면을 살짝 크게 하고요. 학번 필드를 가지고 봉사 학생 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봉사 학생 수라고 표시할 거고 학번 필드를 가지고 개수로 표시할 겁니다. 요약에 개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시수는 총 시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총 시수라고 수정하시고요. 시수의 총 합계를 구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요약해서 합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고 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결과를 클릭해 보시면 학가와 봉사 학생수 총 시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전체 레코드 가 4개 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쿼리 이름은 학가 별 봉사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쿼리 작성을 다 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쿼리 문제를 작성 하겠는데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 하라고 되어 있네요.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그 다음에 쿼리 앱 봉사 현황 쿼리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클릭 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봉사 날짜가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간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살짝 조절해서 기간명 더블 클릭 세 번째 시술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네 번째 학번 필드 더블 클릭 다섯 번째 이름을 더블 클릭 여섯 번째 봉사 내용을 더블 클릭 합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겠고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하여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 받을 건데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추가한 필드에는 학과명이 없습니다. 학과를 학과를 추가하셔서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문제에서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조건에다가 라이크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대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검색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시고 표시할 문구는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 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할 내용은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 입력 하시고 일부를 입력 이라고 입력 하시고 조건 작성이 되셨다면 현재 문제는 이렇게 해서 조회하는 커리가 아니라요. 이렇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테이블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이 커리를 실행하면 조회 학과 봉사 현황 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조회 학과 봉사 현황 이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그 다음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학과 현황 생성 이라는 커리로 저장할 겁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은 학과 현황 생성 이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여기서 실행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실행 버튼 누르셔서 실행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닫기를 누르신 다음에 커리에 가시면 느낌표처럼 되어 있는 학과 현황 생성을 더블 클릭 하면 테이블을 수정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메시지가 먼저 표시가 되고요. 예를 클릭하시고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학과에 대한 내용을 조회하겠습니다. 경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8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누르시면 위쪽에 조회학과 봉사 현황 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더블 클릭 하셨을 때 봉사 날짜부터 봉사 내용까지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8개 레코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문제 문제 4의 처리 기능 구현 커리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